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매일기법 8회차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제22의 시험문제 1번 주택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주택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것 그럼 이때의 다른 재화는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디로 몰린다? 대체제로 수요량이 넘어오니까 주택임대 수요량은 넘어온 만큼 감소하겠죠. 얘는 무슨 효과다? 대체요과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하나의 재화가 아니라 두 재화가 나오면 얘는 대체요과 하나의 재화 안에서 따지면 소득효과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인구의 감소 가격, 가격이외, 가격이외죠. 그럼 얘는 수요의 변화겠네요.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해요. 그럼 수요 곡선 자체가 변화하겠죠.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 자체의 변화. 곡선 자체가 감소니까 수요 감소니까 좌측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이다. 5조. 3법.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되면 돈 빌리기 쉬워지니까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 다음 부동산 공급도 증가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5. 4법.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가 균형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건축하는 데 앞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은 증가합니다. 그럼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증가. 오른손을 올리면 초과 공급이죠. 가격은 초과 공급에 따라 가격은 하락. 가격이 외의 공급 증가. 초과 공급 가격 하락. 그리고 공급 증가하면 증가. 거래량은 증가였습니다.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는 데 감소라고 얘기했으니까 X가 되겠네요. 균형 가격은 공급 증가에 따라 하락이 맞고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주택의 수요와 소요는 개념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나왔어요. 중소득층, 고소득층은 사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에 맡겨놔도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주택 수요 디멘드였죠. 그런데 저소득층에게 가서 정부가 귓속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도 중소득층, 고소득층처럼 시장 원리에 의해서 주택을 가져라 그러면 그때 너희들은 평생 집 없이 살아라 이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소요가 발생한다. 집을 달라고. 그래서 저소득층의 수요를 꼭 집어 뭐라고 한다? 소요라고 얘기했었죠. 주택 소요. 그 내용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틀린 건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저소득층은 시장에 맡겨두면 안 되고 정치 원리로 다스려줘야 되는 거죠. 중고소득층은 그냥 시장 원리로 맡겨줘도 되고. 그래서 MM으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저소득층은 저소득층을 그냥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소요 발생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2번.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 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내용을 들어볼게요. 제가 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건 가급적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냥 판단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만약에 듣지 않으셨다 손치더라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어떤 방법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균형점은 수요와 공급이 같은 점.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점은 그게 균형점이고 그때의 가격이 균형 가격, 그때의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이잖아요. 그럼 수요 곡선과 공곡선이 변화하면 그 균형점이 이동하죠. 그래서 균형 가격이 변화하고 균형 거래량이 변화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푸는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을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아예 별도로 띄워서 보죠. 그러면 균형 가격의 변화는 오로지 초과에 의해서만 변한다. 그래서 초과 수요면 서로 사기 위해 경쟁, 가격은 상승. 초과 공급면 가격은 서로 팔기 위해 경쟁, 가격은 하락. 초과가 만약에 없다면 가격은 불변. 그럼 만약 어떤 요인이 발생했는데 초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균형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결국 초과가 무엇인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때 애를 판단하는 방법이 오른손, 왼손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이건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왼손은 수요. 집에 가면 왼수가 한 명씩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왼손은 수요예요. 그리고 오른손은 공급이겠네요. 증가하면 올리고 감소하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한 번만 해보세요.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공급은 똑같이 감소했대요. 똑같은 양만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명백한 초과, 수요. 더 높게 있는 게 수요예요. 초과예요. 초과. 지금 왼손 수요가 더 많으니까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입니다. 되셨죠. 다시. 수요 증가, 된 양만큼 똑같이 공급 증가. 그럼 얘는 초과가 없죠. 가격은 불변. 이번에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수요 증가와 동시에 공급 증가가 이루어졌답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죠. 얼마만큼씩 증가한지 모르니까 이러고 있어야죠. 초과를 알 수 없으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 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번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대요. 그럼 얼마만큼씩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겠죠. 초과, 수요예요. 가격은 상승입니다. 하실 수 있나요? 그다음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더 쉬워요.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럼 수요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거래량 증가 요인과 거래량 감소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면 그때 거래량이 증가 요인이 더 크면 전체적으로 증가, 거래량이 감소 요인이 더 크면 전체적으로 감소, 둘이 같으면 늦만큼 줄었으니까 거래량은 불변. 그럼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는데 얼마만큼씩인지 모르면 그때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겠네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왼수로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예요. 1번부터 볼게요.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한번 풀어보죠.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감소, 초과, 공급, 가격은 하락이죠. 상승이다 그래서 X네요.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거래량 감소는 맞죠, 지금. 2번. 그래서 지금 1번이 틀렸어요. 이미 답이에요. 2번.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증가, 초과, 공급, 가격은 하락.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니까 거래량은 증가. 거래량 증가 맞죠. 3번.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면,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면,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 증가, 증가, 거래량은 빼도 박도 못하게 증가. 맞죠? 그다음 4번. 공급의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면, 공급의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면, 초과, 수요죠. 가격은 상승이겠죠. 거래량 감소, 거래량 감소니까 거래량은 빼도 박도 못하게 감소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5번.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면,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면, 오른손이 높잖아요. 초과 공급. 가격은 하락. 감소, 감소니까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왼손, 오른손 내리시기 싫다면, 기본적으로는 처음 출발은 항상 균형이잖아요. 그럼 균형이었을 때, 얘를 갖게 놓고 풀었을 때, 수요 증가, 공급 증가인데,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초과 수요잖아요. 보이죠? 가격은 상승이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3번. 계산 문제죠. 저는 매일 기보를 풀어드릴 때, 계산 문제만 별도로 빼서 풀어드리지 않아요. 나중에 물론 계산 문제 포기기를 또 하겠지만, 그 각각의 내용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다뤄드립니다. 기출문제를. 자, 이제 3번. A 지역의 오피스텔 시장 공급량이 QS는 3P이고, A 지역의 오피스텔 시장 수요함수가 QD1은 1200-P에서 QD2는 1600-P로 변화했다. 이때 A 지역 오피스텔 시장의 균형가격의 변화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약속 하나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계산 문제를 풀 때에도 계산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균형가격의 변화, 균형거래량의 변화 문제가 나오면 얘는 분리수거로 정해요. 분리수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리수거하냐면, P는 P끼리 모으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떼어내고 P 앞에 계수들을 더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변과 좌변에 각각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으면 넘기면 플러스로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P끼리 뭘 떼어내고 더한다? 마이너스를 떼어내고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숫자가 있는데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줘요. 금액은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주의해 주실 건 작은 금액이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만약에 100이고, 큰 금액이 만약에 1000이라면,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주니까,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1100이 된다만 주의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실까요?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얼마나 쉽냐면, 처음에 QS 부분의 P와 QD, 공급과 수요함수를 각개 놓고 풀어야 되니까, 거기서 PP를 찾아요. 얘는 3P고 마이너스 P죠. 뭘 떼고 더한다고요? 마이너스를 떼고 더해요. 그럼 얘는 1P잖아요. 그럼 3에 1을 더하니까 4P죠. 그리고 숫자는 1200밖에 없네요. 그럼 1200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분리수거의 완성이에요. Q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3P 놓고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3P는 1200 마이너스 P. 그래서 얘를 좌변으로 이항. 그럼 얘는 4P가 되고, 4P는 1200이잖아요. 이렇게 푸는 건데, 굳이 이렇게 식을 만들지 말고, 그냥 기억하면 되죠. P끼리 뭘 떼어내고 더한다? 마이너스를 떼고 더하면, 4P가 나왔겠죠, 지금. 그다음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는데, 숫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1200이다.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4P는 얼마니까? 4P는 1200이니까. P는 300이 나왔죠. 균형가격은 300이네요. 그럼 만약에 거래량을 물어본다면, P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P 대신에 300을. 그럼 300을 집어넣으면 900이 되겠죠. 거래량은, 균형거래량이. 근데 지금은 균형가격이 변화만 물어봤으니까, 300만 뽑아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분리수거해야죠. QS는 그대로고, QD2가 변화했으니까, 이번에는 3P와 1600 마이너스 P를 갖게 놓고 푸니까, P끼리 더해요. 마이너스 떼어내고 더해요. 4P죠. 그 다음 이때 숫자는 1600밖에 없네요. 그럼 4P는 1600, P는 얼마? 400. 그럼 균형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300에서 400으로, 100만큼 모였다? 상승했죠. 이해 되셨나요? 그럼 사실은, 사실은, 얘 가격이 상승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는 방법.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공급함수는 그대로인데, 수요함수가 변했잖아요. 봤더니,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늘었죠. 그럼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건 수요의 증가잖아요. 수요의 증가. 수요 증가하면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 그러니까 가격 상승 중에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 상승이니까 거래량은 증가. 지금 가격은 상승했고 수요가 지금 증가한 거니까 증가, 증가, 거래량은 증가. 거래량 증가하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이 문제에서는 균형 거래량은 구할 필요는 없지만 구해보면, 얘 처음에 300을 대입시켜 주시면 900이죠. 균형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이 900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400을 구해놓고 QD2에 400을 대입시켜 주시면 1600-400이니까 1200이잖아요. 1200. 그럼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900에서 1200으로 300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죠. 꼭 정리해 주세요. 다음번 시간에 우리가 분리수거 문제를 쭉쭉쭉 세 문제를 좀 더 고난도의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신감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앞으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한다? 분리수거한다. P는 P끼리, 금액은 금액끼리. 그때 P끼리는 마이너스를 떼어놓고 더하시면 되고 이때 금액은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 빼시면 돼요. 33의 계산 문제에서도 이 문제가 똑같이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푸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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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